충무로 뉴스 왕필동입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직원들에게 선물해 화제가 된 책이 있습니다. 바로 올해 13년차 직장인 이몽택 작가가 쓴 90년생이 온다인데요. CJ에서 신입사원들을 교육하면서 느낀 90년대생들만의 특징을 분석하고 그들과 기성세대가 어떻게 하면 잘 어울려 살아갈 수 있을지를 쓴 책입니다. 이몽택 작가가 말하는 90년대생들, 얼마나 강적이길래 대통령이 나섰을까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타임에 좀 어이 없는데? 라고 했지만 이들은 좀 좋아하고 그런 개념들이 많은 광고에도 나오고 이들이 그런 재미나 유의를 찾다 보니까 회사 생활에서 사실은 재미를 굉장히 찾는 거예요. 즐겁고 싶다. 여기서 힘들고 싶지 않다. 세상이 너무도 빨리 변하는 시대다 보니까 기존에 갖고 있었던 저희의 지식과 모든 경험으로 해결이 안 되는 포인트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포인트들을 이들이 이제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의 일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듬어주고 함께 도와줄 수 있는 건 저희 기성세대와의 조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세대들이 어떻게 봤냐면 약간 열정이었고 쉽게 포기하고 버릇이었고 이런 식으로 많이 봤어요. 물론 기존에 이제 선배 세대들도 X세대를 그렇게 봤듯이 그냥 자기 개발하라고 책을 던져줬는데 이걸 퇴근하고 보면 되죠. 예를 들면 근무 시간을 보라는 건 아니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든가 뭐 예를 들면 30분 일찍 오라든가 내가 왜 30분 일찍 와야 되냐 참을 필요가 없는 환경에 살다 오다 보니까 명확하게 본인들의 권리를 찾고 싶다고 생각을 해요. 참는 것이 이득이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친구들은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서 그러면 요즘에 열정이 없으니까 요즘에 안 되겠네 정도의 결론으로 치닫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왜 그러는지 아니면 우리는 정말 시스템적으로 문제를 없는가 30분 1시간 일찍 오라고 말하는 게 당연한 것인가.